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전 대선 관위는 오는 27일 자격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확정합니다. 이날 회의에서는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예비 경선 적용 여부 및 기준 인원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입니다. 본 경선 진출자들은 다음 달 23일 치러지는 전당대회까지 전국 권역별 합동연설회 등을 거치며 본격 레이스에 돌입하는데 다음 달 7일 첫 합동연설회를 엽니다. 매일TV 뉴스입니다.